내년 보건소는 대리면적 9075제곱미터 내년 보건소는 대리면적 9075제곱미터 내년 보건소는 수요로 강당하게 된 사업 수준에 필요한 시설 연적과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그런 효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적으로 일반 보건소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에 총 최고 높이가 13 우리 행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계에서 설계 사무 및 담당 관련 부서 이 늘어난 보건소율을 증포동에 있는 보건소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곳으로 이렇게 탑재해서 크게 집계되었습니다 이곳에 있어야 서로 연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천시 화이팅! 인천시 화이팅!